내가 그만큼 공두리고 가야지. 열심히 살면서 공두리고 가야지.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남의 운을 갖고 올 생각을 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제 옆에 친구가 돈을 진짜 잘 버어요. 잘 버는데 그 친구의 운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알려줘봐, 나도 좀. 아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줘, 나도 좀 갖고 오게. 그런 건 없어. 이런 거나 하거든요,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 뭘로 하나 받으면 옛날에 이런 소리가 있었어. 잘 불리던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한테 가서 몰래 무당이 무구를 하나 훔쳐오면 잘 불린다고 그랬거든? 옛날에 아기가 얼마나 불려먹을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운이 괜찮아. 그 사람의 운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어? 못 갖고 오지, 우리가 어떻게 갖고 와. 운이 없어. 하는 일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어려워. 진짜 죽겠어. 죽을 거 같아, 힘들어서. 그런 거는 비로소 운을 갖고 올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온대? 그건 없어. 그 방법은 없어. 근데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네. 네, 그럼 내가 살게, 그거? 네, 그렇죠. 에이, 호떡떡이네 저것도. 호떡떡이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것 자체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운은 왜 못 가져오잖아? 운은 못 갖고 오지. 어떻게 그 사람 걸 갖고 올 수가 있어? 갖고 올 수는 없지. 막 흔히 말하는 귀인이라든가 인연 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실제로.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남자분이 있었어. 정말로 가진 게 있는 사람이었거든. 실제 일이야. 가진 게 있는 사람이었고 그 남자는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갖다 줘. 금전이면 모든 거. 진짜 아니게 막 진짜 핸드백도 진짜 비싼 거. 명품 백에다가 막 진짜 해줬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부러운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남자를 내 걸로 만든 거야. 근데 알고 봤더만 어디 가서 굿도 하고 비방도 했더라?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놨는가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붙었어, 진짜. 붙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10원도 안 줘. 맨날 술 처먹어, 손 찍으면 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 없어. 가지고 온다 한들. 얼마나 좋겠어. 없어.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가져오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어디 부위나 주머니나 아니면 어디 안 보이는 곳에다가 뭘 붙여놔라. 아이고, 관세현보살이다 진짜. 진짜 관세현보살이다. 그건 없어. 그런 건 없다. 그건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어. 그렇게 해서도 가지고 올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 지인분이 정말 운이 좋은 거 같아요. 막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돈도 잘 벌고 아니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심지어. 그래서 그 사람의 운이 너무 갖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 반만큼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공두리고 가야지. 열심히 살면서 공두리고 가야지. 운세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 운세? 네. 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당집에 가서 구슬해야 되겠지. 그렇지? 운을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만 본인한테 운이 없으면 운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 수밖에 없지? 약간 참교육 방향으로. 아 열심히 또 해야지. 살아야지.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남의 운을 갖고 올 생각을 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아 정말 없으니까요. breathe. 그래. ода. ieli.